미 합중국 미 합중국에서 9월 17일은 매우 의미 깊은 날로 기억되고 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1787년 9월 17일 미 헌법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은 헌법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지침서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그렇다 헌법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라는 만고에 기억될 매국노예에 의해 2018년 9월 17일은 조국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첫 단추를 띄운 날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애국동지들은 결코 태극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빼앗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빼앗긴 자유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기록해 주의하며 정말로 일어나기 시작하자. 전別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 좀 더 대민국을 이쁠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바로는 한국어와 함께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국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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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믿는 게 이 녀석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은 아무리 모르는 지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이럴 수 없지? 그래서 그의 느낌입니다. 그가 이를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이 녀석에서 그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지? 이 녀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이 말하자면, okay, no, we don't have any clear evidence, but we have some evidence, implicit request. So now, I can say it this way. You and I, eye contact, that meaning we have love each other, that's what the judge said. 한국의 전국의 전국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전국은? 그죠. 그죠. 그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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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전국에 전국이 전국을 제거합니다. 이미 이미 cual識하는, 그에서 첫 수는 있다고ってる, 자, 터디가 자기 아저씨였다고, 네네. 너는 이미 말해, 30년 old, 이 세계대죠. 이 세계대에서 gamb을 든 코러스. 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네네. 말할 때, think you can to talk. even if you agree they have to I don't, I don't like this talk. but the biz boy always you know for support So like you said, he don't go South Korea he wanna cuck the head always He never come back he have to come down yeah never like not gonna be there's supposed to be one time they come one time you won't he'll come yet no he'll come President Trump that he began with the last 오늘 밤에서 마침내 수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의 일을 해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국어의 일을 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일 수 있도록. 하지만 한국어의 일을 더 양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일을 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을 하여,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하여, 저는 모든 일을 통해 주십시오, 매일 주저보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못 말한다. 어린사랑 다른데, 아무리 잘 모르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장 많이 무슨 말한다고 말하고 말하는지, 그래서 내 힘을 안 принцип하냐고. 이게 정말 좋은데, 나는 그렇게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많은 공연을 제공하기를 Shackung적 도움을 만났습니다. 영어로 pruebas 등으로 시각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고, 저희는 전부 경제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국제적인 극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식에 있어야 military 세부에서 만든 기사들은 이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도 했죠. 우리의 기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는 Don Fornac략에다 한국어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계략한 사이의 위치와 영국 사이의 위치와 공개의 비밀과 방역에 대신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통해 공개의 비밀과 방역에 대신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북한민국에 관한, 북한 미국의 북한민국의 친구들에게 이미 친한 일은els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Nemesis전의 북한민국의 북한민국에 관한 외국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는 한 번 찾으면 큰 검은 수행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오늘 가지고 왔지ambiance. 중국을 주신 200명을 주민. ட GNOME 스포츠는 많은 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한 번이 모셨습니다. 김정은 오늘 만나는 큰 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는 돈을 구입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구입합니다. 한국이 이것은 아마도 바랍니다. 중국 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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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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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가 한국에 있는 김정은, 우리 전 대통령 대통령님, 김정은, 김정은, last June, but nothing happened, right? It was like a big show going on. He's a joke, he doesn't speak to you. Yeah, I don't know why he made it and after that nothing going on in North Korea, nothing changed, wasting time, wasting money. That's why, you know, what are we doing here? 25년 만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수프를 더 위험하고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코리안의 등의 광역에 대해 어떻게uters 경제적으로 합포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킬을 거를 위해 나누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으로서 성urn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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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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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예! 우리는 한국의 유대중력과 한국의 무한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의 무한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은 나아가 더 나아가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은 유일하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과 한국이 일어나면 안전한 동일이 있는 사이도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하여 수술을 보았습니다. 난 그 정도에 지지앤아, theres 부족한 것보다 저는 제 장로를 나는 백족을 한대쪽으로 저는 당신과 감사합니다.